오늘 또 신규 상장되는 기업이 있는 모양인데요 조선용 형강 전문 업체라고 하네요 파인베스틸 육아증권 시장에 상장을 합니다 하반기에 첫 번째 코스피 상장 기업이라고 합니다 전방 산업인 조선 철강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파인베스틸 한국거래소 상장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일단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김종학 기자 내용 좀 전해주시죠 한국거래소 홍보관 상장식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곳에서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화인베스틸 장인화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화인베스틸은 중대형 선박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조선용 형강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동일철강이 최대주로 지난 2007년 설립했으며 일본에서 수입하던 인버티드 앵글을 국산화해 현대제철과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용 형강 시장은 약 7천억 원 규모로 화인베스틸의 점유율은 30% 수준입니다 화인베스틸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0년 포스코의 투자 유치를 받았으며 대우조선 해양과 현대미포조선 등 국내 주요 조선사의 납품 1위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2011년 단기 순익 적자를 기록했지만 이후 실적이 매년 급증해 지난해 영업이익률 10.7%로 발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조선과 철강 등 전방산업 부진으로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관들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수요 예측과 일반 공모 청약 경쟁률이 예상보다 낮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화인베스틸의 공모가 역시 예상 공모가 4,500원에서 5,100원에 하단에 가까운 주당 4,700원에 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화인베스틸은 내달 중순 실적을 통해 성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인베스틸의 공모 금액은 약 3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240억 원가량은 설립 초기 발생한 차입금 상환에 쓰입니다 이를 통해 부채 비율을 150%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공모 자금은 생산시설 확장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이와 함께 액화 석유가스 선박에 보관 용기에 쓰이는 저온 용광을 출시해 또 한 번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화인베스틸의 주권 시초가는 잠시 후 9시까지 호가를 접수받은 뒤 공모 가격의 최대 200%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 상장식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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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